제가 오늘 빗물 바지 한 번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무꽁을 랩에 한 6인.. 입고 끄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? 6인가 한 7인가 돼야 된다던데? 아 뭐했어 안 올리고! 안 올린 게 아가 죽었잖아 저번에! 아 템템이 그때 나 왜 안 지켜줬어 그때? 아니 근데 그때 템템이 안 지켜준 게 아니라 시계가 존나 무리해서 갔다가 뒤져놓고 그냥.. 어? 야 잠! 백신용이 여깄네! 어? 나이스! 잡자! 템템아! 템템아! 내 뒤에! 내 뒤에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! 빨리 빨리 빨리! 템템아 애들 불러와! 애들 불러와! 어떻게 불러와 지금! 내가 살려줘! 살려줘! 중간에 그걸 보고 꾸역꾸역 내려가지고 싸워서 내가 샷건탄 남아준 건 조주인데 다 달려놓고 내가 한 마디 하려다 말았어 내가 그때 진짜 나도 더블링으로 말할 거야 그걸 헷갈리로 할 거야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근데 우리 뭐까지 하고 갔어? 브리핑 좀 우린 기가마트 털고 껐잖아 나 죽고 아 맞다 예비 음식도 갖고 가야지 나갈 거면은 야 템템아 넌 안 나가 그러면은? 템이는 요리한데? 그럼 우리 큰 차를 하나 가져가자 이거 가져갈까? 흰색? 이건 나 혼자 탈게 2인승이야 2인승 둘이 뭐 뭐 이렇게 구하러 가는 거 아니야? 아니 나 그 망치 그 같이 구하러 가는 거잖아 망치 같이 구하러 가자고 응 와 또 혼자서 뭐 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밖에 못 타 이러면은 그럼 랩랩님 저희 나눌까요? 나랑 이친향이 총알이랑 그런 거 좀 찾아올게 아 나는 대형만치 근데 나 이제 랩랩 죽을 거 같아 나만 그래? 나 이거 한 번은 죽지 않을까? 응 검리는 잘 있을 거 같고 건물에는 죽으면 이상하지 솔직히 총포상이 어디라고? 수술 내려서 정리할까? 아이 물릴 뻔했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저 방금 이제 큰일날 뻔했어요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죠 사실 당황했어요 하지만 괜찮겠죠? 그래요 어디 건물이야 총포상이? 음 매니가 가구점 식당 세탁소 총포상 아 여기구나 여기 철창에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것도 대형 망치를 결국 쓰읍 마트에 대형 망치 팔지 않을까요? 그럴 수도? 뒤에서도 오는 거 조심 오케이 얘는 해치할 끔 야 너 오늘 두 개 잘 싸우네? 지금 나 상태 최상 나는 둘이 해서 사러 왔길래 저번에 윙유가 잘 싸운 줄 알았는데 레츠가 잘 싸우네 오케이 랩랩 약간 샷건 언투림 야 이거 좀 많다? 나 이쪽으로 한 마리 끌고 가서 죽일게 그냥 아예 나가줘 저희 아 나 비몽사몽 떴다 비몽사몽 떴다고요? 아 이거 하필 비몽사몽이야 가 저 하늘 위로 흩어지는 일곱 빛깔 죄송한데 마이크 인식 존나 잘 돼요 이거 마이크 키우면 조심해요 그러면 마이크 소리를 줄일까요? 그럼 제가 안 들려요 진짜 님이 저 하늘에 별이 돼버린다니까요? 우리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도시니까? 한 번 자 볼까? 템템이 자고 있을 수도? 뭐야 눈이 죽은 거 아니야 사실? 아 씨 말 그런가? 잠깐만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? 라지오가 있는데 쇼 그리고 좀비가 들끓는 소리가 납니다 뭐야 이거? 레츠 집이다 레츠 집 챙겨갈까 이거? 이런 챙겨지지가 않네요 정말 아쉽군요 배신종비가 있어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애들 아 깜짝이야 님 위험함?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지 어어어어어 여기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는데? 시장님 물릴 수도 있겠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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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바보야 못 도와줘 저거 왜 들어왔어 거기는 유춘형의 복수 유춘형 이거 맞냐? 최악의 경우가 여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거든? 아 저 바로 이 뒤에 에스컬레이터 시발년 이거 안 섞는다 뒤에도 또 두 마리 리젠 됐고 이건 빠스런 시자 혼자 올 때가 아니다 다음에 기하 해야겠다 아 저기 춘향님 어 뭐야 렛두 아 님 그 방 왜 들어간 거 있는데 쟤? 렛두야 들어왔고 난 내 탭 챙겨왔어? 아니 그 방 왜 들어간 거냐고 아니 그니까 그거 내가 들어가려는 게 아니고 어 좀비 있냐 하면서 잠깐 멈췄는데 삐끗하면서 거기로 들어가졌어 아니 그래서 나도 억울해 아니 그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막다른 길에서 네나섯 마리한테 물리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겠네? 야! 잠시만 너 물렸어? 점네 지금 채팅 치는 시간 아니야 점네 도와줘 빨리 도와줘 점네 도와줘 점네 도와줘 안 물렸지? 진짜 안 물렸어? 안 물렸다고? 이응 이응 이응이 물렸어의 이응이야 안 물렸어의 이응이야 아 안 물렸대 안 물렸대 안 물렸대 그러면 민규 넣으면 다 같이 갈 거야? 다 같이 하면 가자 근데 우리 다 같이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아 저희 지금 차 타고 가는 게 랩랩 올 때까지 저희 집 위쪽에 윗길로 가면 윗길 쭈욱 애들 개 많거든요? 저희 어디 가든 위쪽으로 차 움직이고 가야 되는데 걔네 정리 좀 하려고요 애매하면 그냥 빼셈? 응? 너 누가 아삭 걸었는데 아니겠지? 아니지? 쟤 뭐 갚는데? 점네가 갑자기 붕대를 갚는데? 야 나 물렸어? 아니지? 아 야 예전부터 얘기했으니까 아 으악 야 젠씨 진짜 물렸다 이거 진짜 물렸다 야 씨 젠잡아 뭐가 의미야? 아 긁혔어? 지금 우리가 아 그럼 잠깐 집에 한번 갔다 오죠 다들 님들 빨리 안 누우면 진짜 뒷목 쳐버리기 전에 빨리 누워 시끄럽고 빨리 쳐 잘하고 이씨 아 뭐라고 하니 쟤 안 들려 쟤 누워 일단 누워 진짜? 우리 다 누웠어? 또 랩랩이야? 아니 진짜 랩랩아 진짜 이기시면 누워 네 잘하고 잘하고 기다려봐 너 죽었어 안 죽었어? 안 죽었어 기다려봐 대형망치 구했어 안 구했어? 대형망치 구했죠 가자 다른 달 그러면 마트로 가서 총포상이 대형망치로 깨야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못 갔다 우리 반온 총포상만 한 세군데 있어 민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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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나 봐봐 나 허전해 보이지 않아? 아 진짜 차고에는 안 왔어 템템한테 주면 안 와서 정리할 거야 정리야 큰일 났다 어? 정이 끊겨서 냉장고 안 된다 헐 씨발 끊겼어? 발전기 없어 발전기? 여기 있어 발전기 있다 내가 챙겼었네 어 어떻게 했어 발전기? 아 근데 발전기 배웠어? 아니 안 배웠어 일단 설치만 해두게 뭔 소리야 이거? 아 레프 나 장난 아냐? 나 여기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나 뭔 일을 하잖아 지금 우리 천생이 뭔뚫히고 있구만 아니 나 지금 딱 놓고 있어 나 키보드에서 손 띄고 있어 아우 시끄러워 아 잠깐만 진짜 나야 나 움직여볼게 기다려봐봐 나 왜 여기서 냉걸렸어 하필이면 어 됐다 됐다 나 진짜 나 때문에 그런거든 내가 한 건 없는데 발전기 연결하게 누르면 돼? 연결했어 발전기 발전기 그 사용 설명서 읽었어도 됐어 어 나 읽었었어 아 그럼 됐네 됐네 어 언제 읽었었어? 어 되는 거 같은데? 소리나는데 냉장고? 어 된다 어 야 발전기 없으면 줄 서서 주점도 못 배운다는데? 아니 씨 그러면 군부대 갔다 오자 한번 줄 서해 그러면 두 분이 딱 군부대 가서 발전기 더 챙겨오고 응 저는 저기 뭐냐 대형망치 갖고 와야 되니까 제가 가져올게요 응 어디에 있는데? 어디 대형망치 저기 아 진짜 뒤진다 너 왜 대형망치 저기 내 이거 템템이 데려가 혼자 가지 말고 어 와 그럼 나 죽는 순간 발전기도 못 돌려 우리? 응 가자 넌 죽지마 나 저 죽을 거 같으면 출장님 대신 죽어주셈 응 난 죽어도 돼 방금 전에도 죽었거든 네비 온 자 앞으로 가서 그냥 쭉 가도 돼 편한 길로 가면 돼 좀비 피해가지고 나무에 박았고 여기 좀비 많고 너무 무섭고 차 멈추면 나 내리라고 말하고 너무 두려운 곳이고 좀비들이 쫓아오고 잔지라서 느리고 뒤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두렵고 오오오오오 씨ㅁㅇ 여기는 여긴 지옥이야 아니 존 jazz네 도저 씨 온전 잠잠은 고수 되네 이게 한 방 남았다 생각하니까 고수 됐어? 그냥 뭔가 좀 각성한 느낌? 발전기를 어 애들아 있는데 그래서 총포상 한 번 들렀다 온 거야? 아니 안 들렸어 나 또 챙겨왔다는데?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갔다 오고 싶었는데 혼자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뭐라 할 거면서 아 나 당연히 그냥 혼자서 생가고 갔다 왔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갑시다 자고 일어날 테니 밥 해놓도록 템템버린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르겠다 사람이 나 이거 발전기 어디서 읽을지? 지금 나 말고도 발전기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되는데 나도 그 사용설명서 읽고 올게 이번에 나가서 읽고 오는 게 아니고 들고 와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안 죽어요 취향이 나 대지마 진짜 나 근데 진짜 안 죽어 애들아 이제 아 미치겠어 진짜 즐거워 라고 즐거워 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